무슨 일이죠? 좀 들어갑시다. 어, 채드, 어서 오세요. 네? 이분은 들어가신다고요? 말도 안 돼요. 어이, 거기 이거 좀 보지. 나와 아빠가 여기 주인이라고. 파이팅 영화라니. 정말 신나는 순간이야. 어머, 벌써 일어나야 하나? 저기요, 커튼 좀 닫아주세요. 아침 운동 시간. 스포츠 채널이 어디더라? 시작해볼까? 정말 최악이야. 여기서 얼른 나가자.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죠? 빨리요. 들어가세요, 채드님. 재밌게 보세요. 저기요, 저 사람 새치기잖아요. 두 자리가 필요한데, 잠깐만. 저희 사진 좀 찍어줄 수 있어요? 당연하죠. 스마일. 하, 됐다. 방금 뭐였지? 경비원, 불법 촬영이에요. 지금 가겠습니다. 여기 증거물이요. 증거물이요. 이건 불법이에요. 절 따라오세요. 저기, 이게 무슨 일이야? 날 풀어줘. 앉자. 이런, 나 눈물이 나. 빨리, 내가 스포츠 채널로 바꿀게. 제발, 얼른. 됐다. 도대체 언제 가실 건가? 응? 이게 무슨 일이야? 왜 관객들이 떠나지? 왜 관객들이 떠나지? 똑똑히 해둬야겠어. 이 그래프는 수익인데, 여기부터 내 아들이 나타났을 때지. 당장 고쳐야 돼. 채드, 듣고는 있니? 저기, 좋은 생각이 있어요. 치즈와 음료를 섞어봐요. 치즈맛 음료수를 팝콘 위에 뿌려드릴게요. 나 먹어볼래. 으흐, 더러워. 절대 안 돼. 그럴 순 없어. 알았어요. 치즈랑 음료수 말고. 새로운 아이디어. 팝콘 한 통에 돈 한 통으로 교환. 이제 팝콘을 구매하시려면 돈을 한 통 가득 담아오세요. 좋은 아이디어죠? 다들 들었지? 아주 멋진데? 내 아들 좀 닮아봐. 다들 무기력해서 뭐하는 거야? 넌 일이나 구해. 아니, 왜 그러고 앉아있어? 일하라고. 다들 게을러. 어떻게 수입을 높여야 하지?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 게 좋을까? 만약에... 넌 좀 쉬어. 다음 분, 말씀하세요. 슈퍼치즈 팝콘 좀 주세요. 이거요? 더 맛있게 해드려야죠. 감사해요. 잠시만요. 다 됐다. 가져가세요. 뭘 드릴까요? 콤보로 부탁해요. 콤보라. 둘이 합쳐달라는 거지? 주문하신 콤보입니다. 네. 이상해. 그게 뭐죠? 콤보래요. 이런. 여기요. 제 팝콘을 받으세요. 채드? 그거 이리 줘. 아빠, 왜 그러는 거예요? 조금 왼쪽. 조금 더 오른쪽으로. 잠깐. 아들아, 이건 새로운 영화야. 그리고 하나뿐인 디스크지. 잘 지키고 있어? 나 할 일이 있어서. 우와. 이거 봐. 진짜 특별한 거야. 멋져. 잠깐만. 그래. 천천히 와. 이런. 뭐란 거야. 디스크가 망가졌잖아. 이제 어떡하지? 관객들이 오고 있어. 3D 영화가 준비된 게 아니라 VR이 될 거야. 믿을 수가 없어. 대단한 효과인데? 진짜 같아. 거미줄도 진짜야. 정말 완벽해. 우와. 아, 아깝다. 사인을 더 제대로 붙여야겠어. 어? 강아지네. 이 끈이 강아지 줄로 딸일 텐데. 경비원 왜 저러는 거야?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아니에요. 그냥 심심했어요. 좋은 생각이 났어. 멍멍아, 잡아. 좋았어. 이제 내가 경비를 해봐야지. 사인을 좀 다시 붙여야겠는데? 우와, 짭짤한 수입이야. 티켓 주세요. 재밌게 보세요. 여기 안경입니다. 잠깐. 안경 좀요. 업그레이드 시켜드리죠. 다 됐다. 여기 3D 안경이에요. 가세요. 고마워요. 아야. 이런. 난 가봐야겠다. 이거? 아니면 이거? 못 고르겠어. 뭐야? 내가 쉽게 해 주지. 안 돼. 떠나지 마. 우와, 진짜 웃겨.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. 와, 어떻게 올라갔지? 진짜 최고다. 와, 정말 멋졌어요. 어지러워. 다음에 만나요. 이제 끝이야. 이제 끝이야. 파산이라고. 파산이라고. 안녕, 영화관아. 널 팔아야 돼. 널 팔아야 돼. 여기 있어요, 아빠. 제가 돈 좀 벌었죠. 와, 아들아. 와, 아들아. 고맙다. 이건 네 거. 너의 몫이야. 뭐야, 달랑 이거? 저희 영상 어떠셨나요? 가장 재밌었던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여러분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 해주세요. 우후의 재밌는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.